아크서바벨 이볼브드 새로운 DLC 에바레이션 밤인가? 음산하다 2배율? 근데 경험치가 왜 이리 빨리 쳐? 아크 이거 뭐야? 빵가루드는 뭐야? 빵가루드가 뭐야? 아씨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지? 새로운 곳도 많고 모드가 좀 많이 깔려있어가지고 스태미너 도끼 어딨니? 스카이프 지금 필요한가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버벅거리네? 어둡죠? 플린트 플린트 횃불 하나 만들고 피벗 피벗 들어와 넌 4번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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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형 이거 있어요? 사셨어요? 그래요 저희 스카프 하죠 들어오세요 우선 피건을 좀 많이 필요하니까 잔뜩 좀 캐놓고 요런 것도 좀 새로워 새로운 프리얼 아구 레벨업 하나만 들었어 꼴랑하나? 우드 부족 우선 스태미너 200부터 가자 압크 다시 설치 좀 그 설치 끝나면은 스카이프 들어가죠 레벨업은 빠르네 가장 기본적으로 레벨업 좀 하고 그 다음에 돌집 하나 지워놓고요 그리고 새 테이밍에서 맵부터 우선 좀 확인 좀 합시다 아아 물통이씨 아아 레벨업 다시 해야돼 레벨업 다시 해야돼 아아 아아 레벨업 다시 해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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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레벨업 이속 필요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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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데 잡아 아우 이거 헷갈려 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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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개 우선 여섯개 여섯개 우선 여섯개 삐바 필요하겠죠 에바레이션에 새가 없어요? 어떻게 날라 당겨 땅으로만 당겨야돼요? 땅으로만 당겨야돼요? 레벨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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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님 어서와요 이따 스카이퍼 오시면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 사례형은 좀 해보셨나 봐 레벨업엔 건설이 역시 최고죠 이제 날이 개고있죠 아침에 오고있습니다 새로운 템들이 이렇게 많아 새로운 재료들이 뭐야 이거 놀라서 뚱쌌잖아 잠깐만 나 갈증 왜 나 산소 왜 나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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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뼈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네 저거 뭐야 독보섭 밟은거에요 아 나 고라퍼 야 빨리 빨리 사롯 헐스도 좀 찍어야 되겠다 너무 빨리 죽는다 독보섭이 나와있어 독보섭 밟으면 순무시고 환각증상 똥이 끊임없이 나오는 증상이 있어 똥 아까 설사 미친듯이 하더라구요 독보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자세히 못봤어요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삐바 부족 버섯은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세요 풀 캐라고 버섯 다 똑같이 생겼어요 독버섯은 랜덤이에요 상당히 골이 좀 아프겠네 상당히 골이 좀 아프겠네 지금 여기서 독버섯 한번 잘못 밟으면 바로 직사죠 스카이프 벌써 와 이거 아크 설치도 안하셨으면서 이거 아우 무거워 내 빠대가 어디갔지 아 사례량이 이거 지었다고 했지 됐어 과비어졌어 아 졌다가 지으면 안되지 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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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기본적인 랩업만 해놓고 그 다음 스카이프 들어갈게요 레벨업고요 S200부터 가자 예 예 S플러스 침대 만원경이 써야되고 S플러스 이런거 필요없고 몰라요 앵그름 부족 저기있어 화대 저기 물속에 저거 뭐야 저거 물속에 거미같은거 뭐야 성공할거같은데 쟨 대물 레벨업 개에요 개 옆으로 가는 개 200 배병도 어서오세요 배병도 어서오세요 자 이제 나무파대 나무파대가 무슨소리일까요 아 위험한데 아 위험한데 뭔소리야 이거 뭐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거 공포스러운 분위기 뭐야 잠깐만잠깐만 이거 뭐야 이벤트야 이벤트야 자원이 떨어져? 자원이 떨어져? 지진났네 여부워치님 내가 지진받은적이 있나? 진짜 뭐 지진났나? 지진나가지고 저거 텐들이 떨어지는건가요? 어 이제 좀 조용해졌어 나무파대 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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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드가 겁나게 필요하겠죠 아까 독버섯발 같다가 난리났었어요 저 레벨업 레벨업 이속우선 120 어후 오케이 120 이제 웨이트 웨이트 기본 3배 헬스 300 헬스 300 레벨업 되게 많이 했네 밀댐 여기에 기온차 심한가요? 저 강인함 키워야되나? 뭐 레벨업이 이렇게 많아? 푸드 워터 강인함 등 찍자 뭐 레벨업 이렇게 미친듯이 했어? 100 그래도 또 있어? 스테미노 300 갈까? 아 200이면 충분한데 뭘 더 찍어야 되지? 아 그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헷갈린다 밀댐 300? 밀댐 300? 치타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노노 아니라잖아 아 헷갈려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내가 잘해서 레벨업 많이 한 거예요 빼빼빼빼 빼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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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왔어요? 아이씨 뭔데? 야이씨 싸봐라 망할 놈이 망할 놈이 아 딴짓하고 있는데 공격하는게 어딨어 어 어 개껀눌 버섯 씨로 버섯 씨로 타치우드 아 또 뭔데? 뭔 소리야 스카이프 금방 갈게요 갑자기 다들 왜이리 스카이프로 안하시지? 야앙 야앙 저거 배워와요 지금 딜레이가 좀 있나봐요 방금이 딜레이가 10초 정도 될텐데 9초 10초 뭘 배우라고 하는지 놓쳤어요 그래도 아까 반사신경 좋았죠? 랩터한테 배고픔이 떨어지질 않아? 여기에 새가 없다고요 크으 크으 안녕하십니까? 여기 왜 새가 없어요? 에? 여기는 에베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육지동물 타고 당겨야되요? 대신 그 여기서 날 수 있는 공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락드레이크 근데 그것도 지하가야되잖아요 아 짱영 죽었어 안돼 짱영 안돼 다들 어느 지역에 있어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좌표 좌표 아시는 분? 35에 34? 34에 34인가 GPS 좀 소환해봐요 남쪽으로 가야되네 시타임 근데 님 어드민이라서 폐찰 같은 거 소환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하기 싫어요 괜찮으세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 기둥에다가 집 짓죠 님 이거 꿀꿀 수확하면 어떻게 돼요? 꿀 수확하면 죽어요 시빌 님이 20에 35에 계시는데 뭐라 우리가 가는게 야씨 니네끼리 싸우라고 20에 35에 야 니네끼리 싸우라고 충든다고 충든다고 불안 버라티 쳐갔잖아 제 아이템을 제가요 개굴님 제가요 개굴님 무슨 저기 힘이 없어 뭐 어떤 애 하는 거 보니까 꿀께 테이밍 할 때 그냥 파운데이션 하나 설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끌고 와가지고 한 대 한 대씩 때리던데 주석기로 한 다섯 방이면 기절하던데 70랩짜리도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막 쏘다가 그거 테크 갖다가 막 하던데 그거 헤드만 맞춰야 된다면서 헤드만 맞춰야 되고 깜짝이야 스피더도 있네 위험한 동네에 진짜 입장에 다시 가봐요 저 벌집 다시 가봐요 네 생각해보니까 바위 정릉도 수석기 맞고 기절하려나 대포 맞아야겠죠 대포 야 씨 뭐 이리 육식들이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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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갈로가 제일 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벤보니까 스피어 이거 아아 레몬 먹었다 레몬 먹었어요? 아아 나이씨 아 아 아 아 일로 가면 스피너 있는데 비젤 시켜줘 저기 개있구요 개 얘네끼리 싸우고있을때 쏙 빠지죠 맛있죠? 네 그 뭐지? 그 어두운.. 어두운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나 이속 왜이러니? 어깨에 매달고있는 애 빛나는 애들 데리고 가면 리퍼들이 와가지고 죽이러온다면서 리퍼가 감염되는 애들 말하는거죠 아니 리퍼는 리퍼키는 기가 보다 더 멋있게 생겼는데 한 단계가 낮은 애들 네 여기있는 애들이 좀 약해요 지하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뭐 상모돌려요 올라가자구 무슨 뭐합니까 그 지불놀이 상모돌린 아 미치겠네 이거 한번 죽었다 뛰어놔요 사람 죽이는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리퍼킹 가면이랑 그 뭐지? 개구리.. 아귀같이 생긴 개구리? 개가면은 사전예약한 사람들만 주죠 어디로 올라가야돼 어 개구리 매죽었어 앞으로 올라가는 기능 없잖아 점프 밖에 그거 시즌팩 산사람만 주소 올려 시즌패스? 시즌패스 사면 시즌패스 사면 시즌패스를 사면 모든 스킨을 자랄때 그냥 줄거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흐아? 어 나 미치겄네 이 동네 그냥 테프시켜줘요 불쌍 살짝 불쌍해질라그러던데 저 아까 스피노시 아니 저도 이거 이상해요 근데 미저한테 한 대물리니까 출혈걸리는데 저 개는 왜 방방ried 2대물려면 죽겠어 저게 개 맞아요? tah 코게야 싸게 쟤넨 앞으로 가라 랭기 랩이죠 어 한글 패치를 했구나 즐겁봐 빨리 합류를 해야 되는데 화학이 너무 싫다 아까 여기까지 왔었어요 맛있죠 저 개 미쳤나 아 그 설치가 얼마나 남았나 아쿠아틱 버섯이면은 소뿐이니 물을 해야 하나 철잔 물이랑 같은 투석기랑 기린이랑 코끼리랑 섞은 것 같은 공룡으로 굽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슈피는 진짜 많은 지역이다 투석기 아우면 어서와요 아 누군데 아 피라냐 또 죽으시겠다 여기 피라냐도 테이밍이 가능하다는데 아아 랩톱 있네 어디다 써먹어 피라냐도 피라냐 피라냐 테이밍하면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게요 그냥 그거 아님 전기뱀장어 노쓰문데 예스테어나면 미연한데 쓸모없이 귀찮지만 전기뱀장어랑 똑같잖아 사실상 바실로사우루스 없으면 전기뱀장어가 그냥 모든 수중생들을 다 잡지않나 다 잡죠 여기 뭐니 한 세 마리 들고다니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바실로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되네 어디로 가야되네 어디로 가야되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얘 신빌림 레벌마운티로 갔는데 아 그거 어 우리 아까 있던데 같은데 저기 뭐야 얘 그거 가만히 있으면 시압 뱉어 줘요 제가 이거 제트종 시압 아니에요? 맞아요 제트종 시압 뱉어 주는 앤데 그게 새로 나온건가봐요 이거 키워서 던지니까 뭐였지? 선광탄처럼 터지던데 개굴님 왜 계속 줘 아 가리가리 정가리 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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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터 영국 는 이게 뭐야 저거 이제 가긴 사우냐 가리가리 하 양국 해드리기 중독 랩터 아 천천히 합시다 빨리 하면은 일주일만에 이거 엔딩 볼 수도 있었고 몸속에 엘에 나오는 그 자리 나는 이거 천천히 하고 싶어 천천히 와드로 를 다 가져왔어 앞에 천천히 합시다 나 또 이상한 데로 왔어 아 반대로 갔었어야 됐네 에어컨 만들때 자원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에어컨 21개만 들어야 돼 10몇개도 된다고 하던데 10몇개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좀 좁게 해야되지 않아요? 10몇개도 된다고 하던데 에스플도 있으니까 저희 오예이 셰에 각인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깜짝아 각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에그 에스플 있어요 아 가리가리 정가리 각인을 대신 해주는 그게 있어요 나 지금 어딘지 몰라요 시빌이 셀퍼 해야되나 아 그게 막 에그스토 이런건가 나 텔러포트 좀 해줘요 일단은 제가 레벨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아까 봤던데 네 아 텔포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예 했어요 해드렸는데 어 부족 어떻게 봐도 이건가 너무 오랜만에 하셔서 다 까먹었어 부족하는 것도 까먹으셨어 그것받는 법도 까먹으셨어 이 사람도 뭐 레벨 16이야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 벌써 배고프면 안되나 아 아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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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맨 위쪽에 보이는 툭 튀어나오는데 보여요 뭉툭하게 생긴거 이거 나무야 이게 예예예예 보선나무예요 조건이 위쪽에 조건이 위쪽에 조건이 플린트 빼고, 뭉툭하게 돌 튀어나온거 보이죠? 왜요? 저쪽에 집 있죠? 위에 평평할거 같은데 가볼래요? 예 하늘 날아요 빨리 어둠이잖아요 빨리 날아요 에버레이션은 버그 안쓰고 해보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다 어차피 pvp 달고 아님 에버레이션? 오예 레벨으로 왕창 됐다 여기 pvp 하면 재밌겠던데 pv에서 pv에서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에버레이션은 락드레이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저 나름 락드레이크 그 하늘 나는 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 그거임 그리피임 더럽게 안 날아져 그 밑으로 꼬라박아야 되는데 꼬라박다가 땅에 꼬라박아 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카이프 들어오니까 저기 시끄럽죠? 깰 수 없는거 지형 일부 나무가 기력 좀 더 찍고 여기가 찍고 피바 부족 근데 두껍이 있어야지 그 빨간지역에 있는 그 바... 뭐지? 바이오아산서 보고 만드는거 그거 할 수 있다는데 뭐지? 진짜 왜 미세롭다 진짜 왜 미세롭다 왜 죽지 버섯이에요 버섯 뭐지? 오우 얘네 싫어 오우 얘네 싫어 오우 얘네 싫어 버섯도 나오고 적응하려면 좀 걸리겠든 불굽님 네 네 네 전쟁할 때 베이모스로는 어떤걸로 보세요? 기둥이 크고 굵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기둥이 없어요? 네 공룡으로 부실 수 있는데 없어요 아 또 지진 공룡으로 부실 생각을 안하는게 나을건데 아 그래요? 네 식구부쳐요 저 떨어지는 돌멩이 맞으면 가나요? 아니요 뭐가 가요? 안 가요 낙서 질박하셨어여 우리 집 어디서 지을까요 돌멩이 떨어지는거 너무 무서운데 평평한데 갈래요? 뭐 여기서 톡톡 탱영해요 빨리 말해봐야 부모님 평평한데 저 저 위에다가 집 집고 살았은 저 위를 위에 어떻게 가요? 그래플링 후기였나? 그거 만들면 돼 그러면은 북지동물 타고선 언제 다 떨어지는게? 모두 일하시오 지진이 나면 이렇게 나무도 떨어지고 여긴 철이 없어요? 돌도 떨어지고 철 저도 되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여기 뭐 철이 없어? 좀 높은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돌 캐다보니까 나오던데? 철? 양이라고 자고 철광석 그리고 북지의 승강기 북지의 승강기 쓸 생각하지 마요 자본당기야 위에 한 명 무조건 있어줘야 돼 장례 좁 내려놔 텐 너무 많아 이거 총 안 만들었고 안 배웠구나 총을 쪄 쪄 쪄 쪄금 좋은 총이 38 쓰면 그냥 부서지나? 이거 왜 안 배워죠? 중반용 곡괭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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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크 어떻게 배워요 테크는 테크 로크웰 잡아야죠 로크웰 어차피 잡으면 엔딩이잖아요 네 로크웰 어차피 그게 필요해서 해야될까 아 이거 모드 깔면은 그냥 할 수 있는데 미칭그럽게 생긴건 뭐니 불독이요 징그럽다뇨 귀여운 불독직한테 징그럽다뇨 불독직한테 사과해요 빨리 헛바닥 멜렁멜렁거리는 거프 불독이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흐흑 붉은지 뭐 깨는거 저거 데뷔해보고 싶은데 나도 아